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런데 에이 그냥 아까 취소할까 에이 그냥 구워 먹자 그냥 기름 먹어 옛날에 계속 작살만 할 거야 소도 작살 뭐 앞으로 계속 작살만 내일 작살 지나가 또 내일 어쩔 수 없이 기름에 튀김 먹어야지 우리 의사 상관없이 이제 나는 원래 안 좋아해 기름에 나도 되게 싫어 봐봐요 내가 김 좋아하게 해달라 얘기도 했지만 풀놈어 코끼리가 다 풀만 먹고 이렇게 되게 큰 거 알지 나도 아까 체스크리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안 좋아 해봐 알게 봐라 아아 왔어 왔어 기름 떨어진다 근데 우리 잡은 게 기가 다 나 머리 빼고 머리 빼고 내장 빼고 물고기가 또 유난히 머리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떼니까 다 없어 머리가 커요 그래도 뭐야 아프리카 와서 오늘의 양은 제일 많아 첫 번째 스팟 첫날 생각해봐 첫날 어디 이게 어디야 나름 얼척한 거야 아아 아아 왔어 왔어 기름 떨어진다 우와 멀리서 보면 약간 약간 치킨처럼 보인다 닭가슴살 오 치킨 치킨 저거에다 된장찡에다 흰밥을 먹으면 맛있겠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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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올리고 바로 2분 더 꺼지기 전에. 오 막 과자 소리난다. 바삭바삭. 우와. 어떻습니까? 맛있어? 랜 비린내 들라는데요? 아 그래요? 랜 비린내 들라? 바다네 여기 바다. 자 그러면 원주 형이부터 이렇게 쫙. 하나씩 집사님 하나씩. 형 뒤에 큰 것이세요? 형님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니 괜찮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 살 많은 걸 먹고 싶다. 이건 다 그냥 통째로 먹어야겠다. 진짜 고소하네. 약간 햄 맛 나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대박. 이거 맛있다. 가시까지 같이 씹어먹으세요. 굉장히 고소하고. 버릴 게 없다 이거. 독자. 독자 맛있다. 독자 맛있다. 야 이거 흰색이 없는데. 진짜 미용품을 못 먹다. 응. 나도 흰색이 없는데. 우와. 아 근데 맛이 있잖아 그 맛이. 그쵸? 약간 햄 맛 나. 어 고소해. 새우가 잡아서 잡고 있어요. 새우. 근데 약간 식감이나 이런 게 민물고기 같지 않고 바다 고기 같아요. 딱 노가리에요 노가리. 이거 우리가 말려서 먹은 것도 아닌데. 진짜. 어 살이 탄력 있네. 뼈가 진짜 고소하네. 뼈까지 씹어먹으니까. 우리 생맥 먹을 사람. 나 나 500. 나도. 나 그냥 시차로. 여기 생맥 500. 믿을게요. 누르는 거 있잖아 누르는 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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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안 와요. 응. 응. 감독이 빼서 구워 먹으면 돼. 이거 뜨거워졌지 다시. 아 이거 부져들다. 응. 근데 뭐 그게 일이야. 이 모양은 보인다 진짜 호흡이 크고 나지 않겠지? 이건 대치기들. 다 됐다. 두 가지 종류 음식인데? 이거 어때? 상선보다 더 나은데? 아 진짜요? 쫄깃함이 아 쫄깃함이 쫄깃함으로 떨어졌어